아 진짜 레전 드럭이 안 가네 아 이거 지금 몇 개 쳐먹었냐 20만원짜데 어떻게 레전을 못가 아 공 맵이야 아니 맵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맵 바꾸면 레전을 어떻게 가요 좀봐요 포즈를 이렇게 잡고 빙빙빙 돌다가 멈춰 세 번 뒤를 돌아봐 하나 둘 셋 이 마칭증이 요령이 있어 뒤로 한 발 빼서 이렇게 비교비를 돌고 바로 이거 하나 둘 셋